이 쌤이 이적하면서 2015년도에 이투스가 1등을 찍어요. 메가스터디는 위기에 빠집니다. 대치동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목장갑을 끼고 행렬을 가르치는 염색머리. 바로 이거죠. 싱승벽 내타현우실. 내년 이투스는 낡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세대교체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거 누구세요? 정승재 선생님이 어려졌나요? 정승벽 내타현우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상 인강을 드는 학생들 입장에서 띄오하죠? 일단 어그로가 두 개 뜰었어. 첫 번째 뭐냐, 인강 2위? 예? 이거 좀 기자님들 정보가 어떻게 된 거야? K고삼들 앞에서 2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 이 측면이 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이투스가 매물로 나왔다? 그러면 내가 짓고 있는 이투스 패스는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지영 선생님이 샤프 모기고사는 그대로 찍히는 건가? 뭐 이런 식의 걱정을 하는 애들이 있어. 뭐 이투스 갑자기 없어져? 웹페이지를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띄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무지성 수험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또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커뮤니티에서 또 팝콘을 물고 있죠. 좀 개적당히 하시고. 시간이 지금 50일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팝콘을 물고 있다? 이거 그냥 5등급으로 가는 길이거든. 적당히 하시고.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매물로 나왔다지. 매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물로 나왔다라는 거는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현재 이투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거기서 최대 주주가 회사의 의상 결정권을 갖고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그 지문이 하나 있어. 비문학 지문 9월 모의평가. 자, 2018년도 9평인가? 야, 그 지문 있잖아, 여러분들. 자, 내가 무슨 지문 말하는지 알지, 얘들아? 사단법인. 바로 그거야. 와, 쟤는 빼방 N수생이다. 무조건이야. 사단법인 지문 5번 이상 읽었으면 이거 이해돼. 그거 읽어봐라. 중요한 지문이다. 이상국어 2등급. 어쨌든 지분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에 최대 주주가 이투스를 팔고 싶다고 의사표현을 했다. 끝. 무슨 뭐 이지영쌤이 어떻게 되고 정쌤이 어떻게 되고 그만하세요, 좀 제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력 인구의 급감으로 교육업계가 격변기를 맡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강의로 몸집을 불리며 업계 위로 올랐던 이투스는 사실 업계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투스 매각은 대입 준비 인구가 줄고 입시 방식이 오락가락해 성장세가 한계에 직면한 인강시장과 인공지능을 필두로 새롭게 성장하는 에듀테크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투스의 하락세로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에듀테크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이투스의 매물을 살 사람들 성장 가능세를 확인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희소식이 될 수 굉장히 양면적인 기사, 뿔마가 다 있는 기사인 거야. 굉장히 기사를 잘 봐야 돼요. 사실 이 기사는 이투스로 어그로를 박은 다음에 에듀테크를 소개하는 기사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투스 교육의 최대 주주. 이투스 교육의 최대 주주가 어떤 개인이 아니야. 사모펀드야. 이미. 이투스 매각을 위해 주간사를 선정하고 잠재 인수 후보자에게 의향을 타진하고 있다. 누가 살 사람 없어요? 이투스 좀 사주세요. 저 여기 지분 많아요. 이 감성. 매각 주간사는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이며 업계에서 거론되는 매각가는 3,4천억 가량이다. 지금 한 41%, 51% 지분이 3,4천억 원이면 이게 100%로 하면 거의 5,000억에서 7,000억 원이라는 건데 아직 이투스의 가치가 굉장히 빠방합니다. 그러면 이투스의 역사를 확인해보죠. 이투스 교육은 지난 2001년 서울대 대학생 3명이 만든 스타트업에 시작을 했어. 이거 진짜 아는 사람 정말 적어요. 사실 이투스의 시작은 2001년도예요. 이 정도면 진짜 막 메가스터디 처음에 막 온라인 강의 런치하고 2급인데 2004년부터 시작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업계 1위 메가스터디를 위협할 정도로 이투스를 급성장시켰다. 저도 이때 당시에 이투스 강사분들은 정말 생소해요. 그리고 이투스가 2005년 SK 커뮤니케이션즈에 매각됐어. 그러니까 되게 스토리가 다사단하네. 이투스가 끝까지 이투스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야. 중간중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매각으로 팔았어. 그리고 2009년에 다시 청솔 학원이 사들였어. 청솔은 지금도 이투스 청솔 있죠? 강남청솔도 있고. 어, 재수학원 중심으로 많단 말이야. 당시 이투스의 브랜드 가치가 청솔보다 높았기 때문에 회사명은 이투스와 교육이 됐다. 청소라거니 좀 더 몸집이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강보다 매출이 현강에서 더 나오고 있었는데 이투스 자체가 유명하니까 얼굴마담으로 회사명은 이투스 교육을 박았다는 거야. 이해되셨어? 시장 지배력 확대를 위해서 이투스 교육이 저 좀 투자해주세요. 저희들 성장할 거예요. 투자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앵커피가 처음에는 소수 지분, 지금의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인 앵커피가 소수 지분으로 처음에 투자자가 됐다가 지금은 어머, 41, 51이 아니네. 57.2%네. 와, 엄청 먹었습니다. 이투스 교육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모펀드예요, 여러분들. 57.2%를 보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57.2%의 지분을 팔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매각이지. 왜? 지분 50% 이상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이든 뭐 어디 뭐. 어, 뭐 어디든. 메가스터디를 필투로 이투스 디지털 대성 등이 한꺼번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무제한 수강사, 뭐 프리패스. 이것이 이제 2014년 정도 스카이에듀가 수능 인강세 먼저 뿌리면서 확대가 되면서 지금은 뭐 프리패스가 난리가 났죠. 한 번 결제하면 모든 강의 다 들을 수 있는. 책값만 고려하면 되는. 지난해 말 기준 이투스의 매출액은 2,600억 원으로 인강업계 2위다. 이게 아마 현관까지 다 포함한 것이 아닐까? 이투스 전체, 전체 매출을 다 통틀었을 때 2,600억 원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투스는 2015년 이후 꾸준히 2,500억 원 안팎의 안정적 매출 유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따지면 안정적 매출이기도 하지만 2015년 이후 그 이상은 못 가본 거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시절을 기억해야. 2015년이 어떤 시기냐. 2015년은 이투스가 정점을 맞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이죠. 고쟁이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학교에서 닥짱 같은 독서실이 3학년 4반 옆에 조그맣게 있어. 고3 때. 거기에 같이 저 수학적 접근 교재, 저 고쟁이 교재가 9권. 크.. 이게 무지하게 쌓여서. 우리는 뉴런이 수학의 정성을 위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상 2014, 2015를 살던 민민미누 같은 족속들에게는 사실상 고쟁이가 수학의 정성을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입시판이었어요. 바로 이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고 간다. 수업 늘 1시간 반 퉁치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자는 이 선생님. 아이스크림 장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이건 이 선생님 수업 들어보면 알아. 근데 이때 이투스로 이적을 합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말이죠. 나는 메가스터디 신승범을 들었어. 왜? 2014 입시니까 내 현역이 2014학년도 수능이니까 2013년에 들어갔지. 그럼 어디서 들었겠어? 메가스터디에서 들었지. 솔직히 난 수학 잘해가지고 개념 강의하고 뗐어요. 인정? 전 수학 1등은 나왔습니다. 이분 덕분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쌤이 이적하면서 2015년도에 이투스가 1등을 찍어요. 매출을. 지금은 은퇴를 한 상황이죠. 그만큼 인강시장은 수학 선생님의 캐리력이 굉장히 높아요. 수학은 얘들아 이과 문과가 나눠져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세 과목이야. 국어는 두 과목이고 그리고 그 국어 강의보다 강의 양도 훨씬 많고 수학이 캐리에요 수학이. 어. 수학이 어떤 사람은 전체 입시에 반 이상이라는 얘기도 해. 공부량도 많구요. 우리 학생들이 투자하는. 그래서 이투스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가 2014년 이적후 2015년이 아니었을까. 메가스터디는 위기에 빠집니다. 업계 2등 3등까지 내려가구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대치동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치동에서 현강 1등을 찍고 최상위권 중심으로 목장갑을 끼고 행렬을 가르치는 어떤 염색머리 키 180 이상 얼굴 개잡고 말도 안되는 선생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메가스터디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신승범 대타현우진. 현우진이란 브랜드가치가 현우진 그 자체가 아니라 예전에는 신승범 대타현우진으로 메가스터디는 우리 학원 수학 좀 책임져주세요.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대학교는 S대학교였습니다. 그 대학교는 서울대가 아니라 바로 스탠포드였죠. 어떻게 보면 변종. 초잉이죠. 전혀 새로운 캐릭터. 업계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 20, 30대 강사의 등장? 우리는 40, 50대 강사들한테 익숙해 있었는데 나이도 너무 어리고 의상도 좀 이렇게 트렌디한 의상들 이런 것도 좀 입어주면서 이때 메가스터디는 이 결정을 하고 약 7년이 흐른 지금 그는 전국 1타에 오르며 교재로는 수학의 정석을 위협하고 있고 황제 자리에 오릅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황제 자리에 오르며 입시판에 지디가 됐어요. 아 요 역사. 요게 제가 봤을 때 2010년대 사교육을 뒤흔든 최고의 사건입니다. 요거. 요 감성. 이거 요즘 수험생들은 몰라요. 어. 수학이 이끈다. 그리고 메가스턴이 지금 부동 1등이 됐죠. 그래서 이투스 얘기로 다시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투스는 울고 있냐. 그게 아니라 정세 선생님 잘 계시고요. 자. 업계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모펀드가 팔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인구 감소의 원인이 있다. 47만 9천명으로 추계된 인원에서 42만 명으로 급감을 했고 2017년에는 35만 8천명 지난해에는 27만 2천명만 탄생을 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은 급속도로 축소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거예요. 업계 1위인 메가스터디의 매각설도 끊이지 않아요. 교육업계 한 관계전 2015년 이후 비공식적으로 여러 국가 매각의사를 타진했다. 가격에 대한 의견으로 매번 불발됐다. 이게 흔히 말한 증권가 찌라시라고 해야 돼. 우리 그런 용어 있잖아. 연예인들 누구 사귀고 이런지 증권가에서 제일 얘기 빨리 돈다고 하잖아.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고 하네요. 최근 메가스터디 실적이 개선돼 매각설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 2015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신승범 선생님이 이적하고 메가스터디가 많이 흔들렸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 여러분들 고등에서 야 뭐 이투스 매각이 인강시장 축소에 관심을 받고 메가스터디 실적이 최근 개선돼 메가스터리 잠잠해진 것은 에듀테크 덕분이라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에듀테크. 에듀테크가 뭐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학습 전반을 관리하는 중점을 더 대입 준비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학생, 취업준비생, 전문대학원과 자격증 등 넓히고 있어 학력 인구 감소에 영향을 덜 받는다.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동생, 초등학생들이 구문 풀고 있는데 옆에 있는 QR코드로 아이패드에 이렇게 딱 갖다 내니까 삐용! 그 구문에서 365도하기 224를 어떤 강사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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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성. 이것이 쉽게 말한 에듀테크죠. LEI 감성. 딱히 뭐 신기한 거 아닙니다. 옆에서 점수 85점. 5등급. 5등급. 5등급입니다. 5등급입니다. 당신 재수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에듀테크라 하니까 옆에 있는 무슨 여러분들 로봇이 대신 시험 쳐주는 줄 아는데 그런 개소리는 하지 마세요. 자, 이투스는 지분 100% 다 샀어요. 단비교육의 윙크!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못 들어봤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35억에서 2년 만에 485억. 와...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집 잼민이 안 들어? 유초등학습지 1위 윙크. 와... 이거 이투스가 100% 지분 있대. 저거는 약간 토이스토리에서 약간 저 잼민 친구가 자고 있으면 저거 움직일 거 같지 않냐 여러분들? 어... 인정 여러분들? 그리고 아래 그로우 같은 경우는 F4인가요? 여러분들... 꽃보다 강사 아니야? 꽃보다 강사. 야, 요즘 뭐... 이투스는 심지어 메모리 나고 있는 시점에도 내부적으로는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투스 배너입니다. 2000년대부터 똑같은 인강을 만드는 컨텐츠 제작자 여러 개의 나이 차이는 평균 32살 차이. 내년 이투스는 낡은 인터넷 강의 사이트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완벽에 가까운 세대교치를 이루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이 어려졌나요? 이재영 선생님이 20살이 됐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밑에 지금... 잠깐만! 야, 머리 스타일은... 잠깐만... 이거 누구세요? 야, 밑에 약간 심지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런 걸로 들을 거야? 야, 이투스는 세대교치 끝냈는데 이투스 프리 이용권 스포 얼리버드 야... 이투스의 전략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메타버스가 강의를 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애니메이션 강의? 와... 과연 내년에 이투스의 모습은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메가스터디는 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 편입, 의약학 전문대학업, 공무원 시험 등 메가스터디가 2015년 2기 이후에는 굉장히 짱짱하고 여러 다방면의 교육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초등생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엘리하이는 6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 와... 최근에는 공부왕 찐천재! 엘리하이 엘리하이에... 요거 나왔었죠? 야, 엘리하이 모델이 유느님이야. 야, 이거는 끝났죠. 광고비에 얼마 쓴 거냐, 여러분. 와... 교육 쪽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유느님을 불렀다? 이거 못 참지. 그리고 옆에 찐천재까지. 메가스터디 교육의 시가총액은 9,200억원. 와... 원탑은 다르긴 하다. 이건 근데 1조라 봐야겠다, 얘들아. 투자업계도 에듀테크에 주목하며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교육용 AI 엔진을 개발한 위이드는 이게 산타토익. 야, 산타토익이 지금 대박이래. 왜 저한텐 광고 안 주셨죠? 저 졸업하려면 토익 봐야 되는데. 산타토익.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천억원 투자 유치한 1조원에 가까운 기업가치. 엄청나다. 일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2천억 투자. 산타토익. AI 토익. 위이드 투터. 와... AI 기반 학습 어플리케이션 콘다. 내가 콘다 잘 될 줄 알았잖아. 우리 같이 잘했잖아요, 콘다. 진짜. 콘다 중독수 우리 진짜 잘했잖아. 한 번 더 갑시다, 콘다. 오래 봅시다. 현재 기업가치 3천8백원. 와... 야, 콘다 스터디인데, 콘다 스터디? 와... 3천8백원. 역시나 뭐. 저랑 또 광고도 했었죠, 콘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사는 이투스 매각돼? 이걸로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은 에듀테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는 여러분들 메가 공무원, 전환길 선생님이 이적도 있었죠?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한우리, 초중등 독서 논술 시장. 요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스카이듀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단기 이런 것들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고 이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윙크가 있었고요. 종로학원 학습지 시장이 계속 점유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힘든 시장으로 보여지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교육은 어쩔 건데요. 제가 사교육만 다뤄둘 줄 알았습니까? 이건 못 참지. 이거 VR 아닌가요? 공포게임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트위치 방송 아니야?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VR방송. 공교육의 트위치화. 그리고 아래에는 지금 선생님이 바람의 나라를 하고 있거든요. 야, 저거 콘텐츠를 어떻게 안 내냐, 저거? 여러분들. 저거 사이트 아시는 분도 알려주세요. 요거 방송에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아무튼 결론적으로 공교육에서도 이런 AI 메타버스. 뭔가 비대면의 기조 속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새로운 교육. 좀 신선한 교육. 이런 것들로 학력 인구 감소에 대처를 하고 있다. 이 산업은. 이 교육 산업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시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아직 받아들일 수능 시장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사교육과 공교육 중에서 AI와 메타버스 노력이 있고 이 투스가 흔들린다 하지만 뭐 이 투스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아직 보기 어렵다. 저 정도의 가격대로 누가 사간다? 이건 또 호재일 수도 있고요. 이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방면으로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업계의 모습을 한번 봐 보았습니다. 저는 2번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quel millionaire. 축하고 축하게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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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